아휴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진짜 깎을 줄은 몰라요 저는 오히려 자를 때는 되게 기분 좋았어요 새로운 내 모습이 기대되기도 하고 근데 좀 아기는 첫 인상이 자기가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닌 자감하게 긴 머리 정말 변신시켜야 된다 훨씬 시크해졌고 굉장히 엣지 있어 보이는 느낌이 확 다르던데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